안녕하세요 플랫레이더 뷰새린 최빙천입니다 국푸님에게 하는게 마지막 풍부롱 이거 어떻게 하지?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가? 이거 안 넘기고 이거 안 넘기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뭔가 이걸 안 넘기고 이걸 어떻게 넘기지? 죄송해요 여러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르지 에잇! 아 뭐야? 아니... 나왔는데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.. 와... 멀리 너무 추는 거에 스테이크들인데? 아 셀프인가요? 고맙습니다.